음료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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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코스트가 나왔으면 좋았는데 끌쭈 어 끌쭈 한판 할까 어 게이르 하나 있으면 좋아요 이거 케일로 지하색에 볼거거든요 오오 잠깐만 야 이거 소나르말고 끌쭈니까 여는여는갑시다 크으 블루가 완성이 되버리네 그죠 까라치 아 에이즈리얼 너무 빡센데 그죠 2성 너무 좋은데 블루주면 다 1등 나이스야 피갈래 좋아요 아 이제 2성 반칙 파라 아 그래 플랭크가 준비 완료로 나잖아 아이씨 근데 박아야될거 같다 피갈래합시다 상당히 세기때문에 상대가 제가 앞라인이 곱창이고 박아서 잡을 수 있으면 잡아야죠 복원 박아서 3마리 잡았어요 원래 못잡는건데 6HP를 저는 이제 샀습니다 슛 그래요 리롤덱팡길로 갑시다 아 거하게 없는게 좀 아쉽네 그죠 나이스야 피갈래이신 하늘색 더 먹을까말까 바로 주랭락 이거는 왜 주랭량이 유명 선파 나왔잖아 아 야 이지만 빨리치킨다 어떡하지 뭘 어떻게 X 되는거지 그죠 아트룩스 이런거 써야될거 같은데 이지만 빨리치킨다 그러면 아트 이런거 써야될거 같은데 이제 브라이븐 이제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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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윅 크 어 속사포의 신 어 속사포의 신 다 싸웠군 자방체 힐신어책 힐신어책 다 싸웠군 자방체 힐신어책 다 있어 워익 2성 1득확정 아니야 그냥 이거 탱커라고 보면 돼 일반 워왕 아니야 이거 그냥 탱커야 고기왕패야 고기왕패 2성입니다 근데 자방체 옵션이 5초마다 약간 제바 느낌이어가지고 크으으 덱화가 세죠? 이건 제가 1등강 나왔습니다 조개에 하아 8FC 다 이겨 이거 하아 끝까지 가면 와아 너무 세다 앞라인만 튼튼하면 이즈가 딜만 넣으면 약간 계속 세지거든요 선이처럼 필요없고 자방체를 먹고 다자방 이즈리어를 한번 하죠 어 네 이런 인식으로 잠깐 해서 자자방이 제 생각에는 진짜로 이거 좋을 것 같은데 주문력보다 골드보다 체력 400씩 채우죠 가겠습니다 자방이 쓰고 어 블리츠 좋아 크랭크 좋아 피드를 날리면 뭐가 좋아? 이점이 있어? 모르겠네 와 체력 400씩 차는거 너무 사기다 안그래도 초중반 사라까지는 삼신기 있는게 아니고 그냥 대충 빌드업 스쿼드를 쓰기 때문에 딜이 좀 딸립니다 근데 이제 5초에 체력 400씩 차는건 진짜 너무한거 아니냐고 치 그래요 예 나오면 써야지 장갑 3개 나오면 도장에 라이 박아버리는데 그쵸 애탱크로 쓰고 관문 열리는게 커 이게 그쵸 평행세계 들어가고 안들어가고 차이 크죠? 야 근데 좀 진로스 있는 것 같다 평행세계 들어가서 순서가 잘못됐나? 바이삼성 찍읍시다 아 근데 이렇게 씁시다 양 쌍캐디를 이상하긴 한데 버그 있는 것 같애 딜이 확약해져 이새끼 삑도 나와 원래 타겟팅이었는데 빼야되게 당장 빼야되 뭐야 삼목업자 되는데? 대원아? 좋은데요? 어익도 공룡입니다 몰랐죠? 원래 더 써야되는거 아니냐고 그죠? 어 어 어 어떻게 더 약해져 평행세계를 넣으면 데이터 하나 쌓았다 그니까 5코스트 이즈리얼 캐리를 할때 평행세계를 넣으면 좋은거고 2코스트 이즈리얼 캐리할때 평행세계 절대 안쓸게요 아니 난 더 좋은줄 알았지 잠깐만 2코스트 이즈리얼 캐리할때 steel 은혜 깔끔하네 어우 정수온 이런거보다 레오나 탱탬 날거같애 그쵸? 치감이 있으니까 구경 그래 돌립시다 이게 에코를 쓸지 피드를 쓸지인데 에코쓰죠 일단 오오오 잘 바꾸네 그래도 뭐 여긴 이기니까 와 피차는거 역겹다 500식차니까 500식차는거 아니 애초에 자방채가 이번에 너무 좋았어 서브로 쓰기 그쵸? 자방을 왜 내려 자방은 유통기한이 없죠 삼성 앞라인에 그냥 체력 500식 채워주니까 유지력도 미쳤잖아 레오나 봐봐 피읍도 없는데 피가 안달아 뭐 노리냐고? 몰라 그냥 돌리고 있는데 레오나? 안정적으로 그냥 뭐 삼성 노리기보다 이번판에는 레오나 삼성뽑 아 레오나 이성관 뽑아도 1등이니까 끌찌여가지고 쇼진의 블루가 더 좋아요 이 버전은 그냥 홈 말굴리면은 공속이랑 주문량 높아져가지고 지니 봐봐 레오나 하나도 마무리 못한다니까 말안돼 이 회복량이 진삼성이어도 제가 이겼을거 아니야 600이나 빠지는데 스읍 근데 cc기 넣는게 역시 훨씬 낫긴 해 그죠 헛 편히 뛰어 편히 뛰어 준거야 바위가 안 뚫리겠죠 그죠 아 제가 말씀드렸죠 이즈가 이긴다고 드분 상대로 이 궁한찰 맞으면 드분이 좀 손 시려가지고 뭐가 안돼 사전은 그런거 없잖아 그러면 뭐 이런거 던져도 되고 레오나 안된다고 그러게 동상 맞고 시작이어가지고 이러면 또 드분 쉽지가 않죠 아 근데 이건 내가 지겠는데 여기가 마무리하고 이즈가 지면 베스트죠 오케이 무난하니야 총검으로 총검 배치를 못 바꿨는데 나 아 자박 못 빼 자박 못 잃어 이게 커 확실히 그죠 아니 이렇게 배치하면 백퍼센트 이겨요 아 근데 이거 무슨 이겨서 좋을게 없는데 하아 아 이제 잘릴수가 없어 이즈리얼에 HP가 5초에 500씩 차는데 그 드레이븐 하는거 왔다리 갔다리 하며 5초 있으면 회복 다 된다고 그죠 다시 돌아왔다 파렙지 9등으로 왔습니다 다시 레이저 보석영꽃 최고의 1티어 증강체인데 레이저 숏 자박성 없어 오랜만에 이거 하자 자방이 뭔지 물어보면 프로 출신 아니냐고 꼽 주겠죠 아니 파렙지가 언제 꼽을 줬다고 그래 근데 그걸 아는새끼가 또 물어봐 아이 쟤가 언제 꼽을 줬다고 그러죠 블리츠 체력자기나 하면서 갑시다 0표 좋아 템 풀려야돼 안풀리면 위험한데 쉽지 않네 이거 먹고 리븐한다 이거 먹고 잭스한단데 어 잭스하면 안되겠다 리븐합시다 해커리븐하죠 해커리븐 8회 완성인데 7회 좀 돌리고 가고싶다 잭스를 왜 안했냐면 이미 잭스가 겹치는데 드븐까지 있어 괜찮아어 좋아 이거 존나 패 더샤이 그냥 조개를 먹어야 되는데 조개를 입은 너무 맛있죠 와 더샤이 벨트 두개 흡수했습니다 미친 더샤이에요 어모대에 도발이 없어져가지고 더샤이 캐리덱이 더 좋아졌습니다 선사격팅 안당하기 때문이죠 나도 르블랑 쓰긴 해야돼 처치시 주문력 공격력 체력 정선 나오면 바로 받을게요 니콜 아까비 잠깐만 조개? 어 쓰읍 애매한데 그쵸 아니 연운 지팡이 하나 더 뜨면 데캡 박는건 상관없거든 근데 연운이 더 오바지 좋아 피읍템이 제일 좋긴 하겠다 죽음의 더샤이 갑시다 야 도대체 리룰 치니까 어떻게 한장이 안나오냐 쓰읍 잘 만들었던데 그쵸 그래 좋아요 라스트 한장 목표 확인 마스트 하하오! 좋아요 잘 뽑았다 5A한장 먹고 고려합시다 육자방이면 지리겠는대 육방 더샤이 그쵸 돈을 너무 쓴다 협지야 너무 써도 뽑으면 돼 상관없어 야 38인데 써야지 돈 뽑고 이제부터 연승 이어나갈게요 이게 피읍의 탱템이어서 제일 좋아 구원으로 빼주고 조개로 하고 해야지 더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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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이씨 잭스 통제 갈게요 팔읍지랑 싸움꾼 겹쳐 구라야 잭스 삼성 찍어 우리 깐부잖아 우리 싸움꾼 깐부잖아 그죠 야 어이기성은 어떻게 했어 슈발 피롱이여 아 슛갔네 어이기성 포네로 빠지는게 제일 베스트겠죠 근데 개 개잡는 바랍지 또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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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씨 존나 세지 이게 8업식 더샤이 덱입니다 아 나 너무 잘하는 것 같아 피롱이여 뭐 워삼치고 맞자 뭐 그냥 그거지 계산된 패배나 터뜨려주자고 불 꺼이 쓰레기야 딱 바로 화재지나 보블리 쓰면 되니까 으어 일기톤데 드븐이랑 일기톤데 드븐이랑 일기톤데 드븐 일기톤가 겟박센데 아.. 덱 존나 맛있다 더샤아이 와.. 씨 팔주 진짜 존나 잘하는데? 어우.. 750 750 역시 카밀은 버러지 출신이어서 존댓다 닥터호 팔협자한테 병 느끼겠는데? 이거 끝까지 가지고있죠 랩? 끝까지 썼으니까 죽어! 아 까비 나이스 잘 피했고 이거는 아.. 72 플러스 알파 45법까지 원펀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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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르블랑 밀어정 컷 어? 아니네? 잠깐만.. 컷 없지 컷! 와.. 쉔 14기는 진짜 기물이 서로 서로 쉔 끼리 막아주는 거 개토 나오네 그쵸 쉔도 너프 좀 해라 쉔 끼리 막아주는 거 역겹지 않습니까? 혼자 남으면 제일 좋아요 더샤이 평타? 1600? 오.. 1600 존나 세네 더샤이 닥터호는 슈발 근데 왜 오코 이성이 두 개야 뭐 품쇼야? 이 양반은 뭐 품쇼야? 미치겠네 아니 근데 레오나가 카운터인데 어떡하냐 이거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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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졌는데 이거 어머레오나 닥터호식 어머나야 어머나 닥터호식 어머나 더샤이 3 프롬이 형 해이 위이 오늘 두 판 만났는데 두 판 다 패줘야 되겠구만 어머레까지 있고 도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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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똥개 키를 못하죠 아..AMP 아..VAC 미친놈이다. 존나잘한다 점심 먹으니까 폼 다 돌아왔다. 족발 먹으니까 그쵸? 아침에 너무 영양가 있게 저 토마토에 바나나 먹으니까 점심을 못 차렸구만 크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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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... 이거 빨리 뒤져 우리팀 더샤이가? 1킬할때마다? 허..체력 100씩 허엉핰 체력포션 감사합니다 그냥 내가 보면 애들이 놀라, 왠줄 알아요? 나 만나면 다 뒤지거든 닥터우더 존나 놀라잖아 지금 8협제 해커 매치에만 지금 세계가정이 주목한다고 하죠 진아 그 일반 과학으로 안된다니까 악살자 갖고와 어딜 슈발 원딜이 탑 지금 16킬 먹고 왔는데 그죠? 진짜 옛날 그 망나니 전성기 보는거 같네 진짜로 잭스가 고연포 한번 세리자는데 어헥 주저 어헥 주저 어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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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일 레이드 띠는데 오 잠깐만 잠깐만 안죽는다고 얘기를 할라 그랬는데 안되겠다 8협제 를 밸류 업하게 만들어? 감히? 이 개빡치네 난 그냥 잘 감상된 더샤이의 HP나 보고싶었을 뿐인데 그저 너 템 뺄 준비해 르블랑아 모델이성으로 갈아줄게 그저 8협제는 더샤이 체력만 보는게 행복했는데 아군 사망식 공격력이어가지고 뭔가 꼬였다 CC기에 더 약할 수가 없습니다 더 약할 수가 없습니다 막각이 있는지 없죠 제가 이해한거 같은데 잔나땜에 그래 잔나에 좀 그거 있어가지고 쉬운데요 여기 톡톡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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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존나 세네 진짜로 도샤이 어 8협제 일본시즌 진짜 유망주 중에 10유망주야 그저 센 2성 아 르블랑은 해커땜에 써야되네 오버러지 내신에 진짜 레넥톤이 나왔겠다 어 죽었어? 아 8협제이랑 매칭 잡힌걸 보니까 그냥 죽음을 기다리는 저게 보이네 그저 8협제이랑 만나면 죽긴합니다 얘 배치를 그냥 안바꾸네 음 그냥 죽네요 쿨하게 멋있어 오케이 박스 그대로 쳐형 샤워 시원하게 배출게요 잔나써가지고 박스 못깹니다 음 시원하게 죽이자 박스 채로 부서줄게 오피해 이거 안그래도 아까 나 저격 배치해가지고 그거 한거 같애 그저 8협제 저격 배치해서 점사 당해가지고 죽었지 그거 아니면 없어 이거 우리고 CC기에 그냥 피드레스틱 궁 발리며 답없어 벨베스토 죽자그냥 하 도샤이니까 싹그냥 쉽잖아 해커웨이크 한번 싹주고 그냥 예 아 rodzaj 요 요 요 요 요 요